너 그 얘기 들었어? 우리 학교에 10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가 있대 뭐? 10년? 그게 말이 돼? 진주가 여기 있어 진주라뇨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선생님, 걔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에요 그 애가 매년 같은 자리에 나타나고 있어 선생님, 제가 아직도 학생으로 보이시나요? 으이그 김진주, 너 공부 좀 해라 너 그러다가 재수한다? 아 쌤, 재수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재수는 없어 너 도대체 언제 합격할래? 선생님, 제꾼은 의대생이에요 그럼 공부를 해! 어? 이번에도... 여기서 시험 보네?